여러분, 모든 일을 해서도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, 자신감. 자신감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근데 이게 또 자신감 먹는 게 진짜 힘들다. 왜냐? 알아. 뭔 느낌인지 알아. 나도 그랬거든. 그래서 전에 내가 콘서트 하다가 이제 그런 적 있잖아. 이게 맨날 여덟 명이서 같이 막 무대를 하다가 막상 혼자 하려니까 노래를 못 하겠는 거야. 혼자 하니까 너무 떨리고 막 자신감도 안 생기는 거야. 나도 진짜 자신감 먹으려고 진짜 백 번, 천번 노력을 했는데도 그 자신감 하나가 안 생겼던 거지, 그때는. 그래서 막 어디 프로그램 나왔고 노래 나왔는데 엄청 떨고 사실 지금도 떨기는 해. 지금도 어디 나가서 혼자 할 때 떨긴 하지만 이제 나도 계속 그거를 해버릇 하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괜찮아졌지. 어쨌든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, 우리 에이틴이. 내가 응원한다. 막 이렇게 딱 뭐 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여기 내가 팝 이렇게 딱 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풀고 그러는 거지 뭐. 알겠습니까 그럼 제가? 너두에 갈까.